외로워서 한참을 울었어 사랑하고 싶어서 사랑받고 싶었어 불판에 서서 나는 울었어 외로워서 한참을 울었어 사랑하고 싶었어 사랑받고 싶었어 만나서 참아지는 그런 사랑 아니야 전화로 얘기하는 그런 사랑 아니야 웃으며 안녕하는 그런 사랑 아니야 가수 퍼질 땐 열방하는 사랑 사랑 때문에 목숨 거는 사랑 다 짓지 못하면 참을 수 없고 보고 싶을 땐 못 보면 눈물도 많이 파라산처럼 퍼져오르는 그런 사랑 그런 사랑 어둠 속에서 나는 울었어 외로워서 한참을 울었어 사랑하고 싶었어 사랑받고 싶었어 한참을 울었어 김혜윤 씨 아 대단한데요 대단한데요 저는 이번 결승이 좀 짧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이 빗나가고 있어요 완전 이 팀 정말 무서워요 그러게요 무서워요 무서워요 아주 신구의 조화가 제대로 돼 있어요 자 갑니다 이해정 씨와 인영민 씨 갑니다 화이팅 화이팅 룰레 돌려 주세요 이해정 씨와 인영민 씨 쿨 슬퍼스레어 하기 전에 쿨 보고 싶네요 이재윤 보고 싶어요 컴온 렛츠고 파티 호 호 호 유니아 렛츠고 파티 고마워 트위스트 넌 코빅 챔피언 트위스트 엔티레 유니아 호 호 헷 나끔 시끄된 순간 그 때마다 시끄된 세상 그때마다 내 가까운 듯 멀게만 느껴지는데 이렇게 날 만날 때엔 날 사랑한다지만 뒤돌아서면 왠지 슬픈 내가 많이 아무도 변해버린 모습은 내게 할 수 없는 슬픔을 전해주지만 워워 그대 너 이제 잘했는데 잘했는데 잘했어요 잘했어요 첫 번째 탈락팀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잘했습니다 자 나가세요 자 이제 두 팀의 대결이 됐어요 정말 가족들만 남았네요 여기서 홍서밤 씨가 실패하면 자동 우승이에요 네 집중하세요 입방정을 떨고 그래 왜 룰레 돌려 주세요 멈춰라 이은아 최진사 댁 셋째 딸 이은아 최진사 댁 셋째 딸 아 갑자기 약한 표정이 안 좋아졌어요 홍서밤 씨가 자 여러분 나오실게요 나오는 건 나옵니다 이은아 최진사 댁 셋째 딸 건넌 마을에 최진사 댁의 딸이 셋인데 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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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주무서도 셋째 딸이 제일 예쁘다던데 아따 그 양반 호랑이라고 소문이 났어 아따 그 양반 호랑이라고 소문이 났어 먹새 덜고 한 번 밤새 덜고 한 번 못 봤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최진사 만나 뵙고 높죽져라고 아랫마을 사는 칠복이놈이라고 말씀드리고 나서 염치 없지만 셋째 따님을 사랑하오니 교모! 사익감 없으시모니 너미 어떠냐고 졸라봐야지 공소보 공소보